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이거? 예스! 이게 뭐야? 말도 안 돼.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오케이. 이제 조금 심각한 습션을 игра는데요. 제가 해볼께요. 네. 아마 제가 해볼께요. 하지만 여러분은 믿습니다. 오케이? 오케이. 그래서 이 습션은 조금 어려웠어요. 첫번째 습션, 첫번째 습션. 짧은 습션. 그리고 여기. 다시 짧은 습션. 짧은 습션. 그리고 포인트. 아, 이 습션이 오는 거거든. 이 습션을 기억하자면, 똑같은 습션을 기억하자면, 똑같은 습션을 기억하자면, 하이브리지. 방법으로. 팔로우 쨰핑은 앞에서, 이 습션은 그냥 다운. 첫번째 습션. 오케이. 첫번째 습션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! 웰벤 파이팅! 웰벤 파이팅! 긴장, 긴장. 근데 sobbing도. 자기, 본인도 못 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. 어려워서. 오! 오! 오오! 아, 두 mt이나. 그 생각에 더 따온 수 있을지. 그리고 거의 툴브인데. 치열 툴구인데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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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엠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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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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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막아 Byz umgo를 구성스럽게도 나잘는데요. 예스! 이제 너의 turn! 질문 있어요? 질문 있어요? 두께를 얼마만 더 타야 할지? 두께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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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 쪽은 불가능해요. 두께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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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조금 다운샷! 조금 다운샷! 오케이? 조금 다운샷! 세 킹 eruptionsità. 세 킹 segundos만 매우 낮지만 덱 voz. 첫 마는 여기 담ang은, expression tells 이제 치고 올라가세요. 다시 한번. 닫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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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어요. 조금 올라가세요. 내려가서 치고 올라가세요. 오 됐어! 오 됐어요. 됐어요. 매우 좋습니다. 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? 조금 올라가세요. 조금 올라가세요. 조금 올라가세요. 네. 저는 괜찮아요. 티나에 올려주세요. 오! 하나 큐션. 하나 큐션. 네. 근데 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. 문제는 이 말이에요. 조금 안쪽으로 가세요. 조금. 조금. 보니? 조금 좌측을 만들어야 해요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좌측을 만들어야 해요. 네. 조금 좌측을 만들어야 해요. 조금 좌측을 만들어야 해요. 제가 믿을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더 힘. 그는 가장 힘. 더 힘. 더 힘. 네. 더 힘. 네. 마지막으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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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! 말도 안 돼! 저는 아무래도 못 치는 것 같고요. 조금 더 노력해서 선생님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 폼으로 넘어가 볼게요. 거기 날아갈 수도 있어서 조심하시래요. 웨덴 파이팅! 웨덴 파이팅!